괜찮아, 도영아? 형, 괜찮아요. 안 돼. 홍보하러 나 했어요. 흥보하기가 막혀! 슈퍼엠 아니고 슬퍼엠. 너가 링도야, 너가 맏형이야. 우리 칠현이는 류영비로 하자. 희철이는 가만히 있자. 제가 런링 영향을 시켰어요. 우리는 슈퍼엠! 예! 그래봤자 각자 한 병 먹게 마시는 건데? 형, 이렇게 하자. 잠시만 기다려봐. 이거 딱 먹고 가자. 됐다. 됐다. 이거만 먹고 가자. 바꿔내기 어깨. 한 잔 하시지. 가자. 터 할 것 같아, 터 할 것 같아. 너무 덥다. 자. 또! 많이 먹고 빨리 들어가야 돼. 어? 인터넷. 인터넷이 아니라 와이파이 아니에요, 형? 도영 씨 더 취하기 전에 저희가 준비한 게임을 먼저... 왜 도영이가 취했다고 생각하시죠? 강타 씨는 취하기 전에... 왜 우리 아저씨가 취했다고 생각하시죠? 저는 이미 취했으니까 그냥 진행하시면... 그럴까요? 아니, SM1234대회가 모였으니 SMTMI 퀴즈를 준비했어요. 나 퀴즈 좋아해. 이 게임을 많이 맞추시는 분의 아까 찍은 홍보 영상을 틀어드릴 거예요. 홍보가 달려있다고요? 형! 자, 우리 둘 있어요. 굉장히 팀을 저희가 의미를 좀 나눠봤어요. 구호 연습 한 번 해보실까요? 강철! 우리 강철이야? 강타, 히철, 강철. 형, 누가 할까요, 형? 아니, 이번 노래 질주. 질주하자. 형, 브랜뉴. 나는 우리 NCT를 더... 브랜뉴 질주로 하겠습니다. 아싸, 우리가 짧다! 너무 길어, 너무 길어. 퀴즈요. 첫 번째 문제. 퀴즈요. 무조건 이겨. 아니요. 첫 번째 문제 드릴게요. 김희철 씨의 반여견 이름은? 김희철이의 반여견 이름은? 김희철아, 양전히 있어. 프렌즈 일주. 루비? 루비. 키워보겠습니다. 나 아는데? 강철! 기복이고요. 이 Cgado.. 잠깐만, 개혁만.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 잠깐 들어야지. 너네 누가 지켜볼 거야! 희철 씨의 반려견 이름은? 기복이고요. 세연 씨의 반려견 이름은? 강철! 제로, 진저 오케이, 렛츠 고 네, 제로와 진저입니다 야 이 갯새끼들아! 그렇다면 티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의 이름과 색깔은? 아니 씨야, 개까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TMI죠, SM TMI 브랜뉴 질주, 꼼데 가르송 색깔을 맞춰주셔야 돼요 하나는 조금 약간 누러내야 꼼데는 실버고 가르송은 블랙이에요 어? 땡! 잠시만! 누러내야 꼼데는 크림! 땡! 브랜뉴 질주, 꼼데는 실버 가르송은 페이지예요 꼼데 가르송 오우 뭐 색깔이 몇 개... 아직 남았나? 아직 남았나? 누나 아 누나 알려주세요 누나 강철 싫어 꼼데는 갈색이야 아니야, 형 몰라 가르송은 블랙이야 형 몰라 딩둥댕! 봐봐, 내가 말했잖아 하나 밝다고 꼼데 가르송은 내가 너무 사랑해요 우리 키 1대0 1대0이에요 형 우리가 이겼어요 한 점 형 우리가 이겼어요 한 점 일단 1대0이에요 1대0 좀 취하셨어요 사실 저 형이 쓰나마나요 자 다음 문제 동방신기의 최강창민 씨는 뭘 하다가 SM의 캐스팅이 되었을까? 브랜드 주 배드민턴 딩동댕 1대1의 상황이에요 뭐야 이거 선생님 정말 시긴 팬이니까 자 우민이가 어떻게 캐스팅 됐지? 저 공개 오디션인데요 노래 대회 나갔다가 공개 오디션 형은요? 난 그냥 길거리 캐스팅 저 살아있는 전설이야 아니 아니 그만 직원이 몇 명이었죠? 옛날에 그니까 4명 선생님 포함 와 직원이 4명이었어 1대1의 상황이에요 다음 문제 드려보겠습니다 SM의 가장 오래된 최고참은 바로 이수만 선생님인데요 그렇다면 이수만 선생님의 데뷔 년도는 언제일까요? 아 이거 형 강철 가자 강철 강철 브랜드 둘 중 3932년 정답 타임 타임 이리 와 너 나와봐 나와 그만큼 NCT를 사랑한다는 거죠? 인정하겠습니다 NCT를 사랑해야지 아 자 이쯤에서 올라가지 스크롤 진짜 많이 맞네 달려 달려 아 취한다 자 다음 문제 다음 SM 소속 가수 사진을 보고 누구인지 맞춰주세요 이게 말이 있네? 이게 뭐야? 이게 남자야 여자 아니야 남자라고? 저 입술이? 근데 이게 같은 사람 눈, 코, 입이에요? 지금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신 거예요 근데 브랜뉴 질주 태윤 누나? 아 브랜뉴 질주 제노야 브랜뉴 질주 브랜뉴 질주 브랜뉴 질주 슬기 누나다 웬디 누나야 아니야? 보는 거야 얘는 그럼 나 잘해 태연, 수영, 유리 서연이와 유나 순교가 있죠 여연이 더 있고요 나 다 한다 이렇게 갓더비트 멤버 중에 한 명이에요 민철 민철 하시죠 빈종대 내 거에서 손떼요 지금 2대2예요 다음 문제 드려볼게요 다음 소녀시대의 노래 제목은 무엇일까요? 다음 소녀시대의 노래 제목은 무엇일까요? 브랜뉴 질주 영원히 사랑하자 땡 강철 드디어 영원히 함께하자 땡 뭐예요? 브랜뉴 질주 영원히 함께하자 땡 왜 함께하지 않은 거예요? 나 아는데 영원히 같이 가자 땡 이사 내려놔야겠네 강철 진짜로 맞을까 진짜로 맞을까? 예능으로 할까? 영원히 너와 꿈꾸고 싶다 정답 영원히 너와 꿈꾸고 싶다 나도 지금 그 그러면 다시 딸까요? 예? 제가 맞추는 걸로 할까요? 영원히 한잔하자 나 내일 필리핀 가야 되는데 몇 시 비행기야? 7시요 7시? 맞아? 12시에는 무조건 빼줘 저는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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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주만 얘기하고 가면 돼요 10시에 빼줘요 투베리스 투베리스 원 포시에만 나와주세요 야 우린 질주 태용아 유타야 자니야 재현아 보고 있냐? 나 이렇게 열심히 산다 마크야 해찬아 보고 있냐? 나 이렇게 열심히 산다 나 올라가지 달려 달려 데뷔 년도는 언제일까요? 네 그럼 차량은 플레이게요 가, 가지마 나 화장실 갔다 올 거니까 가을 줄까? 가을 내가 생각보다 술 잘 먹는구나 괜찮아 소영아? 형 응 괜찮아요 안돼 2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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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로 나왔어요 흥보하기가 막혀 흥보하기가 막혀 흥보하기가 막혀 3배라 2배라 3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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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상막하긴 해요 닫으시기 전에 마지막 문제를 하나 해볼까요? 네 마지막 한 문제 2점으로 갈까요? 꺼져 야 그럴 거 하지도 마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술 트리트 파이터의 MC는 김희철 씨인데요 희철 씨 지금 몸무게가 몇 kg이죠? 저 지금 한 68,9 흥철 이거 문제 아니야 난 얘기하면 안 되지 그렇다면 술과 안주를 잔뜩 먹은 희철 씨의 현재 몸무게는 정확히 몇 kg일까요? 맨유질중 아 이거 그러면 지금 야 꺼져 야 이 새끼다 이 새끼야 야 야 사악하다 둔줄이 상의하셔서 마지막 딱 양표해주세요 형 75요? 한번 봐봐 아 이거 뭐야 야 야 오오오 아 무거워 진짜 75 아니에요 71 아이 75 그러면 강철 팀 결론 내리실 거예요 75 73 어디가 앞이야? 그냥 문장으로 펴집니다 빨리 올라가요 형 야 우리가 이겼어? 야 우리가 이겼어? 야 이 새끼야 눌러 7 71.8 71.8 와 살 빼야겠다 뭐야 이긴 거 아니야? 우승팀은 브랜뉴 질주 팀입니다 브랜뉴 질주 팀 브랜뉴 홍보 영상 틀어드릴게요 네 저희 엔시티 리치 정교 4집 앨범 질주 투 베리스는요 신스 사운드가 매력적인 힙합 기반의 R&B, 보컬, 래핑이 매력적인 곡인데요 정말 정말 저희 멤버들이 모두 좋아하는 중독적인 멜로디와 안무가 매력적인 곡입니다 여러분 그 지금 보시고 있다면 챌린지를 해보세요 챌린지가 진짜 매력적인 곡이니까요 다들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투베리스 투베리스 원 포시 투베리스 투베리스 원 포시 투베리스 투베리스 원 포시 바이브의 댄스 곡이고요 땡! 17년 만의 앨범이니까 좀 도와주세요 아 좋다 오늘 내일 필리핀 가잖아 맞아요 바로 보내줄 수 있어 지금 왜 끝나요? 네? 아니 왜 끝나요? 너를 보내야 돼 형들 저 챙겨주지 마세요 아니요 아니요 맞는데요? 아닌데요? 가자 우리 도영이 너무 고마워 저 때문에 진짜 안 그러셔도 돼요 너 때문에가 아니라 집에 가려고 우리도 네? 도영아 내일 공연 잘하고 네? 귀여워 가 가 도영아 자 자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집중 안 간구 자 올라가지 저술 없어요 응 있어 있어 여기 있어 올라가지 렛츠고 빠바바 빠바바밤 빠바밤 빠바바바 빠바바 빠바밤 성님 부국 꽃 한번 보여주시죠 아주 잠시라도 갑시다 그럼 노래를 부르는 수준까지 가려면 진짜 엄청 취해요 형 가사 안 봐도 되죠? 응 과아 아닌데, 이건 북극성 아니야 이거는... 혹시 내 생각에 와, 가사 없이 닮았진 않을지 그럴 리 없겠지만 네 것이 내게 한 번 더 봐라, 괜찮아? 들리는 이 소식은 괜찮은 척였어 오지만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미련처럼 너의 모든 게 너무 수준 오, 뭐야 이제 더 이상 꿈 힘겹게 참아야만 했던 우리 모든 추억들 내 곁에 남는 거야 아주 잠시라도 우리 마주치지 않도록 난 기도했는데 하루에도 난 몇 번씩 외부고 싶어 지치는 건지 미안해 미안해 자, 올려야지 용서해줘 용서해줘 오! 네! 호! 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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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사효회 한 번 갈까요? 아... 근데 그거는 나는 잘 몰라요 따라할 수 있어 소리 올려봐 아... 이거 안 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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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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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내 손에 재단을 때려면 네가 못 희미 없는 자의 목을 저런 날 벗어나고 싶어 싶어 그들은 날 시빨 봤어 하나 남은 꿈도 빼앗아 갔어 아... 아... 이거 진짜 쇼호 그들은 날 시빨 봤어 하나 남은 꿈도 빼앗아 갔어 워우우우우웅 형 부르 아침까지 꼬이 됐지 맞을래 다칠게 됐어 생명 갔냐 안물도 없이 왔냐 안 돼 안 돼 안 돼 아무것도 내게 놈이 안 되시게 지쳐났네 갔다 오세요 잠깐만 내 노래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와 숨 찬다 이게 아 너랑 존나 힘드네 이거 아니 형님 와 집에 가자 토할 거 같아 와 힘들어 어 가자 하나 둘 셋 아 그거 필요 없어 하나 둘 셋 내가 다 취했어 자기 PR을 한 후 한 잔을 90도 인사를 하며 간소하게 먹는다 우리 장판이 잘 되리네 괜찮아요? 내 춤으로 할게 형 재밌게 했어야지 형 형 이거 맞아요? 형 마이크 마이크 형 마이크 마이크 자 원샷 저희 정리하고 오빠 따로 정산하실게요 이거 마무리가 없어요 네 도시도 인싸 그럼 왜 이렇게 잠깐만 이게 짝을 제대로 해주세요 나 아무 이런 거 읽거든 형 가세요 형 고마워요 형 연락드리게 형 형 힘들 때 언젠저 보여주세요? 그래 그래 지금이 제일 힘들다 이 새끼야 언젠저 보여주세요 어 고마워 이렇게 멀쩡하게 되게 오랜만이고 나는 지금도 취했는데 이렇게 취하진 않았어요 애들 닉닉도 못 먹는데 닉닉도 좋고 좋은데? 멋있다 오늘 이 혼자 있는 이 모습이 좀 멋있다요 붙이고 퇴근하실까요? 열쇠병에서 저번에 6개 일곱 개만 찍으면 되잖아 오! 네 맞아요 아니야! 지금 cg로 다 지울 거예요 결국 혼자 남았잖아 너무 우울하다 칠게요 하나 둘 셋 끝! 팬이 술을 잘 못 드시는 분이 나왔는데 이상형은 장발 빨리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 어, 감사합니다. 아, 속상하네! 아, 됐어! 아, 심할 거! 왜 자꾸 시갈 거라 그래? 아, 찾지 마. 나 찾지 마. 한동안 많이 아파 울다 지쳐 그때를 찾겠죠 신경 쓰지 말아요, 난 잠시분을